베타 섭섭선런이요 흠 아니 뭐야 이거 아무리 타격이 세장뿐이라지만 배치 받은 게 사라지지 않았겠죠 아예 베타만 하는 방법이 어휴 Early Access 속에 Early Access 어렉 어렉 Double Early Access 아니 쟤는 왜 체력 15야 보통 저렇게 안 튼튼한데 베타에 율을 5개 나왔습니다 율 올 1댴 모자라자나 1댴 모자라자나 망했다 대신 너무 약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쇠 카드 나온 것도 안 써봤어요 15승 쏠린디요 위에 나와있음 소무성을 놓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프리탄 어니? 프리탄 총네 아 진짜 갑분총 빡 아니 얘는 왜 두개골강타 안쓰냐 허허 에이 독좀 줘봐라 아이 젠장 잠깐만 독없는 이송매 촉촉해져 버린 사일런트 아 방금 표창 멸치었다 무독성 도적 이 사일런트는 유해합니다 무해합니다 독없는 독댁에 표창까지 우리 사일런트는 안 물어요 뒷갈 아 잘까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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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쑤 쑤 쑤 아 이거 복수전에서 총매 좀 잘 남아줘야 되는데 어 영행 나왔으면은 걱정할 거 없겠다 이건 또 뭐야 턴시작시 뽑을 카드 더미 맨 위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미쳤네 이거 깔대기도 스네코 받지 않을까요? 중튜브 썸네일급 유독가스를 넣을지 아니면은 제거를 할지 대울란 강호에 1코여 유독 넣어야겠다 아 그래도 독지 총매 잘 나와줬네 핸드 오졌다 실력갱 핸드 오졌다 문딸 촉맘겜 촉맘겜 유령화 봤다 조심하 이거 반박불가 당연히 유령화지 총매 2장이라서 한몫 넣을 필요도 없고 이거 초커.. 초커 가능한데 가자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네 좋소 아니 왜 그 선택이에요 깔대기도 있는데 아 흐리탐 안썼다 코스트 한 게 남는 줄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센데 엘리트를 안 간다고? 아 근데 게노삼 나무 어쩌지 시체 폭발 같은 거 안 나오려나? 깔대기요? 깔대기입니다 탐플 맹독 아.. 탐플 넣을까? 탐플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신규 상소비물입니다 네 신규 상소비물입니다 맹독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넣을까? 엘리트 잡으러 갑니다 표창 초컹 아 쎄다 편안하다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 아이 맹독 안집을라고 한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하나 더 넣을까? 맹촉이 빨리 잡힐수록 좋으니까 약간 오버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아 여기서 여기서 포션 뺀다고 개똥깽 유령화 이렇게 빠지면 안되는데 유령화 나오려나? 나오겠지? 당연히 유령화님? 유령화는 안나왔지만 유령화는 할건 다했다 아아아아 뭐지? 접대 첨탑 이게 접대인가? 개노삼도 안나왔어 어 행복 섬탑 깔때기 시작시 적선체 맹독사 보여요 네 독사 보여 아 유령화 하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우 담배 때까지 팔 놀림 아 근데 유령화 집어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애 유령화 비 북먹 흡연 흡연 흡연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저 빌어먹을 타격색 다 지워야돼 인정? 흡연 아 체력 남는데 읽어볼걸 그랬나? 총매 하나 강화한 데 있죠 흡연 흡연 됐다 유령화 나오면은 높이가 간다 흡연 대신 또 지우면 아 잠깐만 흡연 야 높이기가 힘들라나? 아 되지 되나? 쟤겠지? 일단 다음 턴까지 막을 수 있으니까 아 되네 괜히 졸하네요 에임테스트 역시 총매 이게 게임이지 총매볼 삼장이니까 그냥 어어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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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망 게임이다 진짜 아 휴식 휴식할 필요 없어 왜 왜 휴식해 휴식 왜 함 그 판단 그 선택 아 재장 아 일단은 엘리트 3마리 루트로 가겠습니다 뭐야 얘네 아 여기 본 서브 아니지 아 높이격은 빡셀하나 오케이 유령화만 제때 놔주면은 당연히 피격을 안 할텐데 유령화가 제때 아 얘네들은 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너도도도도도. 잠깐만. 자자자자자. 아 이러면은. 아 큰일났네. 이제 민첩 없어서 방어도 못하는데. 아 꼬챙이님. 아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나. 꼬챙이 덕분에 일단. 제빙이 하나 있으니까 걸음. 달 놀림을 넣을 걸 그랬나. 아 근데. 유령화만 잘 놔주면 되는데. 초커 대신에 무용지를 집을 걸 그랬나. 얘네들 너무 노답이고. 진짜. 아니 유령화 좀 빨리 좀. 안 튀어오냐. 유령화가 더 빨리 나와야 돼. 이제 수비 지우면 되나. 이제. 대신요. 그래도 타격 지우는 게 낫지 않나. 선천이긴 한데. 여름 너무 멀히 나면. 그니까. 다행히. 대박이지. 스훰비not해서 손이 клиenter. 킁이. 아예 도가리베나가 굿을 주머니로 인공물 까고 평범계가 왜 이렇게 필요 없어 보이지 평범계 딱히 필요 없겠는데 5코스트라서 꽃도 필요하려나 돈 남겨도 이제 쓸데 도 없는데 평범계에다가 총머도 없잖아 12, 36, 90 참네. 아.. 스네코 해골 좋고. 아직 칼날려왕 안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이거 괜히 맞을텐데. 싸우면. 근데 펜토그래프 있고.. 아 근데 희귀움을 노릴 것도 없어. 아이고 가디언 나이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걸으는게 낫겠네요. 먹을게 없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아이 칼날려왕 안 나오네. 딱히 또 치울 것도 없네. 탐플 강화할까? 아 유령화.. 유령화 강화해야지. 잠깐만. 왜 이걸 안하고 있었지? 왜 이걸 안하고 있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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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령원 하시면 된다. 아 총매 안 나오네. 아 총매 안 나오네. 역시 이게 총매질. 1904점. 아 칼날려가 안 나와가지고. 칼날려가 오님. 그립습니다. 아무튼. 완벽.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